.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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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 뭐가 뭐가 싫다는거야 싫다메 그럼 질럿해 남자답게 난 맘에 할게 야 생각 잘해 투저그야 우리 이테란이고 어 지수님 지수님이 내가봐때는 물량을 되게 잘하는데 약간 컨트롤이 조금 물량에 비해서 아직도 쉬워 약간 물량파야 보면은 자 일단 세대가 투저그라서 저희가 초반에 중심해야됩니다 9시 패드 자 3시 포토위치 왜이래 잠깐만 이거 맞아? 뭐하자는거지? 방어되니? 11시 벙.. 아니 뭐해! 얘들아 어 어 아 아 못했다 아 더럽게 걸렸네 이거 참 일단은 좀 지금 좀 잘못 만났습니다 제가 봤을때 11시는 일단 미래가 없구요 6시 이사와 일꾼 다 살리는 판단 좋아 일단은 좀 긍정적으로 해야돼 일단은 암들이라서 희망을 좀 줍시다 살려와 근데 9시가 패드라 좀 위험하다 나도 위험하단 말이지 야 3시 포토 더해 아니 뭐하자는 포토위치야 이거는 대체 아 너까지 왜그래 자 이번판은 자 그냥 3대 생각해야돼요 6시 본진으로 들어와 커밴드 7 오고 미네랄 찍어 미네랄 찍어 미네랄 찍어 미네랄 찍어 미네랄 찍어 SCB 내 미네랄 찍어 미네랄 Kurt 그래도 아직 희망 있어요 뭐 못 이기는 사항 아닙니다 지금 가서 이따가 드라곤 저글링 3컬러 한번 녹이고 한명 죽인 다음에 나머지 두명이랑 1대2하면 되거든요 아직 희망 충분히 있어요 드라곤 좀 빠르긴 한데 버틸 수 있어요 선사업이라 커맨드를 태줄 수 없나 아 지금 나갈 수가 없는데 커맨드 살려봐 한번 아 이거 나가면 님이 먹힐텐데 일단 대기 자 마린 찍어주고 5배럭까지 갑시다 다크 가능하지 아 커맨드 살았다 커맨드 고쳐봐 그래도 밤새기 삶에 대한 집착이 굉장히 강합니다 커맨드 고쳐 7로 갈 준비 자 한번 싸워줄게요 마메랑 자 드라곤이 좀 좋긴 한데 상대가 저도 마메가 꽤 많기 때문에 싸워줄만 해요 좀 먹어주고 가지마 한번 링에 먹혀요 상대 드라곤 움직임이 좀 많이 좋다 좀 빡세긴 한데 하나만 잡아주고 아 못잡네 다시 가서 잡아주고 아 이렇게 잘해 상대가 다들 고수들이라 내가 진출을 못하겠다 원래 맘에 진출하는 타이밍인데 하나라도 잡아 하나라도 아 아 상대가 커 와 많이 빡센데 이러면은 버텨 모자부 맘에 넣으면 어떻게 되냐 버텨 내야 돼 벙커 하나 하고 문이 없네 근데 자 버텨 봐 어떻게든 점사 해가면서 템 뿌려주고요 어쩔 수 없습니다 빡세긴 한데 버텨 내야 돼요 힘들어도 자 집으로 들어가고 오케이 9만 털어봐 9넥 까고 진짜 어거즈로 버텨 보자고 한번 야 내 돈 먹지마 돈이 왜 안모이냐 했는데 이런 시벌 어쩐지 맘에가 안찍히더라 야 돈 먹지마 돈 안모여 나 버텨 들어가고 버텨 냅시다 한번 어쩐지 맘에가 안찍히더라 이런 돈 먹지 말고 대기 9넥 마무리해야지 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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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고 테란 7로 가 다크 가자 신격해 자 그래도 우리팀이 진짜 답없는 애들 두 명인데 말은 잘 들어 어 다크 나랑 구 가구 엠베까지 갈게 엠베까지 오케이 다크로 가자 아직 희망이 있어요 베럭 하나 날라가긴 했지만 고 도놈 막힘은 지는데 고 쥽 쥽 쥽 찌란 찌란 똥 깨만 끄그만 좋아 오케이 쥽 죽이면 그래도 충분히 따라간만 합니다 7 부하라고 있고요 넥 넥 넥 넥 넥 넥 좋아 오케이 넥 넥만 매직 때문에 이거 쉽게 안죽어 병력에서 넥 깨지고 이러면서 이제 육체라인을 잡을게요 나랑 세랑 같이 살아야 되니까 근데 이미 저그들이 좀 부자라 조심해야돼 코스형 옥저버하고 발질 핫템 다 오케이 아 발질 핫템 자 6벙커에서 일단은 버텨내야 됩니다 이쪽에까지 아 코스형 핫템 가야돼 테란 부하되서 탱크 골리앗 해줘 오케이 아 너무 많은데 아 센터 럭커가 있을거라 그냥 본진서 박자 상대 럭커가 이미 있어서 센터 못가거든 지금은 상대 럭커가 이미 있어서 센터 못가거든 지금은 상대 럭커가 이미 있어서 센터 못가거든 어쩔 수가 없다 최대한 버텨봐 너도 이사 오던가 버티자 럭커가 6개라 7 부활해서 본진에 벙컨 왜 했어 상대 럭커가 아 히럴 뜬다 상대 히럴이면 멀티가 많다는건데 최소 멀티가 3개 이상 있다는건데 아 히럴이 부쳐져 버리네 사실 버티기만 해봐 하템하고 상대가 히드라 럭커가 같이 나온다는 얘기는 최소한 안마당 3회 처리 혹은 3가스까지 먹었다는 얘기입니다 오우는 잘 모르겠고 좀만 버텨봐 내가 어떻게든 빨리 치고 나가볼게 럭커가 많아서 이사가는 7시 온리 탱크만에 부활하고 여기도 토스가 일단 돈은 없어서 투저그 멀티 한 내가봐때는 많으면 한 6개? 적으면 한 4개? 아직 한방은 있거든요 저기가 아 럭컴하우스 쏟으신다 아 럭컴하우스 아 럭컴하우스 아 럭컴하우스 아 잡혔다 이것도 크으어еци 아빠럭컴 아 여기 kilka 럭컴하우스 들어와준다고? 나가봐uries 럭컴 몇 тур인데 럭컴가무 템끄들의 듯 버텨 봐라야 그래도 한번 어거지 룩 버텨냈어요 그래도 한번 성대 멀티가 좀 많은 것 같다 물량보니까 말이 안되는데 멀커 한 두부대? 퓨럴 한 두부대 막은 것 같은데 일단은 우리 탱크 안나오냐? 탱크 빨리 지원 자 빨리 탱크 지원이 필요해 탱크 언제 나와 자 지금은 제가봤때 상대 멀티가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래서 멀티 견제를 해야될 것 같거든요 물량이 내가 너무 딸려서 정면은 못가고 아 드랍 오네 상대 상대가 드랍하기 전에 안마남부터 타격 좀 안마남부터 자 랍시 가서 자 랍시 잡아주면서 최대한 랍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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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한 흔들어줘야 근데 물량이 너무 많다는데 6마리티쯤 되는 것 같은데 티로는 당연히 먹었겠지 랍시 최대한 흔들어줍시다 시간이 지나면 모드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전진 모드에 합리 좀비 살짝 ude 적 ki hey 고대 위 정ês 조금 막 icians является 뒤에서 마린이구 굿 모드만 12가자 가야돼 12고 지키면 못이겨 친구야 멀티가 몇개인지도 모르겠어 가야돼 아 진짜 좋다 아 침 돌아본다 어쩔수없다 까야돼 킬 버리고 컨트롤에 집중해보자고 들어갈게요 지금은 못이깁니다 지금은 지키면 이사와 이사 몇번오냐 너네 진짜 어쩔수없어 이사와 어쩔수없어 아 탄시를 껴야되겠냐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쉽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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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쉽네.